개인 개인의 스타일도 많이 살렸지만 기존의 여자친구의 색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그 개개인의 스타일을 저희가 합을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컨셉들이 좀 밝고 또는 아련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에서의 모습도 중요한데 또 앨범 자체에서도 좀 성장한 느낌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수록곡 녹음할 때도 유난히 또 신경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번 타이틀곡이 이제까지 타이틀곡에서 제가 항상 그 벌스 파트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첫 벌스 파트를 맡은 게 핑거팁 이후에 처음이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거는 제가 멤버들 중에 또 이런 튀는 색으로 염색을 저밖에 안 해가지고 머리색 유지를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씨 헤어가 거의 그린벨트예요 너무 좋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